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지금 현재 이 시장 물론 방금 전에 이제 과열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버블인 거는 맞지만 이게 상당히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재평가의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버블이 아니야 라고 보는 분도 있어요 물론 버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 현인들도 두 가지 말을 다 쓰거든요 양다리 파티장에서 이제 춤을 추고 있다가 끝까지 놀다 오면 이제 자정을 넘기면 신데렐레가 다시 변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파티장에는 시계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피터린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도 합니다 이제 뭐 그 칵테일 파티에 가면 뭐 누가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아무도 주식에 관심이 없지만 막바지에 대해서는 의사든 누구든 실제 주식 투자를 별로 안 하던 사람들조차 나한테 추천주를 준다 그럴 때는 위험신호다 그렇지만 피터린치 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시장이 과열됐다고 해서 좋은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다 이 상반되는 얘기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시장이 과열된 건 맞지만 만약에 나중에 과열이 어느 정도 꺼지더라도 이 기업은 오히려 더 성장할 것 같고 언제 버블이 꺼질지를 모르잖아요 버블이 뭐 2년 3년 갈 수도 있고 언젠 꺼지긴 할 거지만 그 중간에 그 기업은 버블이 끼는 속도 또는 꺼지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빨리 성장하는 기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런 버블 상황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팔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기업들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과연 그런 기업들인가 정말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고 향후 위기가 와도 잘 버텨낼 수 있는 기업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이런 버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과열 양상은 상당히 생각보다 긴 시간 지속된다라고들 합니다 저도 이게 개인 투자자라서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빅쇼트라는 영화 보더라도 그 금융위기에 맞춘 거기다 배팅한 회사가 있었잖아요 투자회사 네 마이클 버리가 있는데 그 사람도 2006년부터 어 이거 왜 이러지 이상한데 라고 하면서 배팅하기 시작했는데 어 이거 왜 이러지가 1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늦게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거 아닌가 라고 할 때 갑자기 닥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어쨌건 지금 단정하고 팔아버리는 거는 아니고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안정적인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은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더라도 기다리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우량한 기업 좋은 기업 아까 표현하신 그러면 여기서 드릴 질문은 그 좋은 기업이라는 기준 우리 소손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기업이란 어떤 기업들일까요 예전에는 좋은 기업이라고 하면 그냥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을 좋은 기업이라고 했어요 부동산 이라든지 부동산은 재무제표상 원가로 들어가고 그니까 취득원가로 기재가 되어 있고 재평가를 하더라도 인여금 이라는 그 조금 어려운 거긴 한데 자본인여금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자산에는 영향을 주지만 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뭐 그런 항목이에요 그런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가 취득원가로만 기재되어 있고 지금 이만한 실제 평가 미만한 가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서 오랫동안 묵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토지나 뭐 그런 가치를 알게 돼서 기업의 주가가 오르는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요즘은 완전히 이게 바뀐 것 같아요 저는 투자 현인을 그냥 모방을 하려고 많이 하거든요 국내에서는 박영옥 대표님 같은 경우에 주식년부 박영옥님 같은 경우를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분이고 해외에서는 워렌 버핏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조차 브랜드 가치에 눈을 많이 뜨셨어요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도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리고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 제품이 뭐랄까 다른 기업 대비 훨씬 더 성능이 좋다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다거나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알고 보니 독점이라든지 우리나라에도 세계 1위하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로 진출은 못하지만 국내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깝게 영위를 하는 산업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투자할 기업을 선정할 때 종목을 선정할 때 현금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본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현금 흐름이라는 의미가 그 왜 보통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또 주린이 분들은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거든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얻는 투자의 맥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기업들이 이익을 내지만 실제 이익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가공된 이익을 내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해외 매출을 일으켰지만 돈을 받지 못하는 케이스 외상 거래 네 외상 거래를 했는데 그 외상을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발생을 하고 그런 케이스에서는 사실 장부상 이익은 낮지만 현금은 회수를 못했기 때문에 장부상 이익이 조금 과대평가되는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 케이스가 대표적으로 있고 현금 흐름을 보면 장부상 보여주는 손익계산서에서 보여주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이익과 현금 흐름표에서 나오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비슷하다거나 이러면 괜찮고 아니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더 많은 케이스도 많아요 그 강가상각비라는 조금 어려운 거 써도 되나요 강가상각비나 이런 것들은 현금이 나가지 않는 손익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발라내고 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대체적으로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어떤 기업들은 또 손익은 손실은 나는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또 플러스인 경우도 있고 이런 걸 보면 일시적인 손실을 내면서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인가 정상적으로 현금은 다 회수가 되는데 강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나 이런 것들이 과대하게 계상되면서 이 기업이 만약에 손실이 나는 건가를 보면 이 기업은 언젠가 강가상각비가 좀 대체적으로 끝나고 나면 엄청난 이익을 낼 거거든요 그렇지 시설투자가 크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몇 년 뒤에 보면 이 회사는 엄청난 이익을 낼 수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현금 흐름을 보는 거는 단기 순이니까 대조를 해가면서 보는 게 중요하고 현금이라는 흐름이라는 거를 보면 어떤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 이익은 잘 내는데 재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는 거죠 OSAT라고 하는 요즘에 반도체 쪽의 패키징, 테스트 이런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기업이에요 장부상 이익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사실 재투자를 무한으로 해야 돼요 삼성전자도 비슷한 거죠 현대차도 비슷하고 계속해서 재투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투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제가 좀 좋아하는 기업들은 사실 그런 기업들이에요 인여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서 이거를 또 다른 데 쓸 수 있는 M&A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열심히 벌어서 주주들한테 나눠줄 수 있다든지 이런 정말 인여 현금 흐름을 잘 만들어내는 회사들을 좋아하고 그런 대표적인 게 미국에는 애플 자체 생산 공장이 없잖아요 다 외주를 저버리고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다 주는데 남는 돈은 다 회사에 쌓이다 보니까 이걸 주주하는 정책으로 배당, 자사주 매입 다 주주들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기업들은 돈은 잘 벌지만 계속해서 무한으로 재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고 어떤 기업들은 돈도 잘 벌고 주주를 위한 활동까지 해줄 수 있는 회사가 있으니까 이 현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매출이 얼마 올랐어? 이익이 얼마야?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그 활동을 통해서 현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 비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애플하고 삼성전자 제가 한번 전에 비교를 해봤는데 보니까 애플은 물건에 대해서 아예 선수금을 받고 내보내니까 현금 흐름이 먼저 선수금을 받고 쟁여놓고 삼성전자는 6개월이든 7개월이든 물건 팔고 그다음에 자금이 회수되는 방식이니까 여기가 훨씬 이익률서부터 시작해서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요 애플이 그래서 왜 기업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가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을 통해서 그 투자 기업의 어떤 가치를 볼 수 있겠네요 사실 또 그런 거 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익은 높은데 현금 흐름이 아주 안 좋으면 이거는 분식의 가능성도 있고 아 맞습니다 네 좀 위험함성이 있다 네 그거가 이제 조심해야죠 이제 1월이잖아요 그렇죠 1월 2월 3월 감사 보고서 시즌인데 보통 여름 정도 되면 2020년 여름 정도 되면 2021년 그러니까 2020년 전체에 대한 감사 보고서가 2021년 1, 2, 3월에 나오기 때문에 금감원에서 집중 감사하는 집중 감리 대상을 발표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뭐 재고 자산 과대평가 매출 채권 과대평가 무형 자산 과대평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장부상의 손실을 잡지 않은 거 실질적으로 손실을 잡아야 되지만 잡지 않은 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보통 감사를 감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거죠 이익은 많이 나는데 실제 현금 흐름이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장부상 매출 채권 재고 자산 등이 다 과대평가되어 있을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런 기업들은 이제부터는 1, 2, 3월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 보고서가 딱 의견 거절이 나오면 바로 그냥 그날 바로 즉시 거래 정지에요 아 그래요 즉시 네 그래서 기존 투자자에서 피해자를 끊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투자한 지 얼마 안 되는 투자자라면 그리고 학습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경험이 없으니까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투자를 해라 그래도 그러면 물리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떠세요 어떤 분은 그래도 수익을 내려면 중소형주를 해야지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이렇게 보통 다시 되묻거든요 그래서 우량주는 뭔가요 하긴 그러니까 이건 우스갯소리인데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수익을 주면 우량주고 이건 농담인데 그것도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량주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초보 투자자도 아는 기업 그러니까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고 뭐 제품도 뭐 일반인들도 다 아는 그런 데가 우량기업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지만 현대차도 기아차도 우량기업이잖아요 실제 돈도 잘 벌고 현금으로는 또 나쁘지 않아요 물론 차익금은 많고 공장도 계속 지어야 돼서 경쟁 상황도 있고 하지만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현기차를 타고 국내에서는 독점이고 그런 기업도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10년간 하락했고 지금 그 보상을 불과 두세 달 만에 주고 있죠 근데 그게 운이 좋아서 지금 두세 달 만에 그런 보상을 한 거지 10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속 손실을 보고 있으면 사람 이게 멘탈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알고 현재 지금 돈을 잘 번다고 해서 우량기업은 아니고 정말 혁신적이고 나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또는 이제 b2b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들이 그 기업의 제품을 써주고 이거를 6개월 1년 정도 아니면 길면 2-3년 정도를 먼저 예측을 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런 훈련을 하고 나면 2-3년 뒤에 진짜 우량주가 될 수 있는 기업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하긴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댓글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8년 전에 포스코를 샀는데 지금 뭐 3분의 1 토막이다 10년 전에 대우조선을 샀는데 조선주를 샀는데 지금 뭐 30%도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우량주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량주라는 게 앞으로 이 시대의 흐름과 맞아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가운데서 골라야겠네요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도 그 대조양 희생양이 한 명 있거든요 대조양? 대우조선의 양 아 대우조선의 양 거의 20분의 1 토막 나신 분인데 아 엄청나죠 이런 것들도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 만나면 많이 추천해 주는 게 그거예요 뉴스를 좀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뉴스가 하루에 길면 30분 짧으면 10분 정도만 봐도 약간 흐름이 보여요 그냥 예전 같았으면 중국이 치고 나온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뭐 조선이 지금에서야 보면 조선이란 것도 기술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구나 중국 애들이 못 따라오는 뭔가 경쟁력이 있구나 라는 걸 이제는 알지만 2008년 9년부터 중국이 따라오기 시작할 때는 걔네가 수주를 다 그냥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점유율 치고 올라오면서 다 가져갔던 환경이었고 그거를 뉴스를 보다 보면 어 이거는 뺏길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예전에는 일본이 또 조선의 최고였고 한국이 그걸 뺏어 왔고 그치 그걸 중국이 가져간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뉴스를 보고 하다 보면 아 예전에 이랬구나 그러면 미래도 이렇게 변해가겠네 라고 손에 잡히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뭔가 희미하게는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훈련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량하고 미래에 이렇게 커 나가는 회사를 잡으려면 그 말씀 들으니까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뺏어온 산업이나 어떤 그 섹터 이런 것들은 역시 우리도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뺏길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현재 시장 어쨌건 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면서 또 뭐 주식예탁금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개인들의 매수세는 뭐 하루에도 몇 쪽씩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엄청난데 아직까지 시장이 꺾일 조짐은 안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악재 향후에 악재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몇 개가 없어요 그냥 시장 금리 인상 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페드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또는 뭐 테이퍼링 하면서 유동성을 회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또는 백신이 효과적이지 않았을 때 이런 것들을 말을 하지만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들은 악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람들의 예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주가에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상되는 악재는 악재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공포 영화를 보다 보면 한 번 본 공포 영화는 두 번째는 별로 안 무서워요 물론 그 소리 같은 건 소름 끼치긴 하지만 화들짝 화들짝 놀라는 건 잘 없잖아요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아니까요 그래서 예상된 악재들은 악재가 아닌 경우가 많고 제가 두려운 거는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왔을 때 그게 두려운 거죠 그거는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같은 경우 또는 사우디랑 러시아랑 벌어졌던 원유 전쟁도 그런 게 나올 줄 사람들이 예상을 못했던 거죠 예상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 뭐 메르스나 이 정도 정도 그냥 뭐 되게 간단한 걸로 알고 있었던 그런 전염병이 엄청나게 이렇게 퍼져나갈 줄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거기에 공포심이 있었는데 원유 전쟁을 해 버리니까 이 셀일가스 업체들 다 망하고 어떤 오일 시추 업체들 다 망해버리면 엄청난 디폴트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이 났던 것처럼 앞으로 나올 공포는 제가 생각하기엔 방금 말한 시장금리나 기준금리나 테이퍼링이나 백신의 부작용이나 이런 건 아닐 것 같단 말이죠. 뭔가 모를 다른 게 터져야 이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지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페드 같은 경우에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선언을 해버렸고 조금 걱정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선언을 안 했거든요. 한국은행은 2023년까지 제로를 한다 안 그랬어요. 그런 거 정도? 갑자기 우리나라만 한다든지 그런지 급격한 자산 버블이 생겨가지고 물가가 갑자기 4%, 5% 폭등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될 때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면 예상된 범위 안에서는 찬물을 끼얹는 이벤트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제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막상 이제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폭락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준의 대처 행위가 이제까지 했던 방식으로 하지 않는 특별한 게 나와야 이게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어마어마한 과거에 없었던 일들을 벌렸잖아요. 그게 이제 결국 시장을 잡은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뭐가 터지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점, 이러한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왜냐면 요새 빅2가 유행하다 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레버리지라는 게 음식에 있어서 미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김치볶음밥을 집에서 하면서 제가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보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이거 김치볶음밥이 별 맛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다시다를 조금만 넣으라는 거예요. 진짜 조금만. 그래서 조금 넣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맛이 나는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게 투자라는 것도 레버리지를 적절하게 소액을 잘 쓰면 아주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은 완전 들이붓고 있는 거죠. 그냥 다시다 한 봉지를 그냥 김치볶음밥 하나에 다 넣는다든지 김치찌개 2인분에 거의 뭐 큰 스푼으로 미원을 떠서 넣는 그 정도의 레버리지를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신용융자 잔액이 6조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20조가 넘었어요. 21조, 22조까지. 거기다가 각 은행별로는 대출이 거의 다 막힐 정도 신용 예대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은행들은. 100% 예대율을 맞춰야 되는데 그 예대율을 깰 정도로 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는 신용융자 다 막아버리고 증권담보 대출도 다 막아버리고 그런 정도로 지금 많이 레버리지를 쓰시는 건데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반대매매가 나온다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매매도 최근에 하루에 350억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반대매매가 터진 건 정말 이례적인 거거든요. 보통은 한 200억 정도 나옵니다. 150억, 200억은 나오지만 350억 이렇게 터지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도한 레버리지를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좀 우려스럽긴 하죠. 이게 미원이기 때문에 적절한 양을 조금 조금씩 잘 써야 되는데 이렇게 퍼부하는... 그거는 아무래도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 때문이겠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탐욕을 부려서 좋은 성과를 거둔 이야기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따라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어떻게 반전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새로 투자에 참여하시는 분들 혹은 작년에 시장에 들어오셔서 수익을 보신 분들 혹은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께 이제 그런 뭔가 좀 마지막으로 어떤 조언되는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이렇게 돈이 잘 벌릴 때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특별하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그리고 현인들이 말하는 파티장에는 시계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게 그냥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가 터지는 케이스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히 언제 뭐가 터질지를 몰라요. 근데 그때 레버리지를 본인 투자금의 뭐 한 40%, 50% 정도만 써도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반토막이 난다? 라고 하면 50%의 레버리지만 써도 거의 자기 자산이 25%밖에 안 나와요. 100%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정말 정말 위험한 거라는 걸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보통 레버리지라는 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게 싸다 라고 생각할 때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어느 정도 지수가 많이 올라오고 많은 뭐 버블 논란이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왔을 때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잘 될 때 본인이 특별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했다가 망가진 사람이 저도 지금은 다 회복하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그때보다 훨씬 많이 벌었으니까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정말 정말 조심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상처를 받고 주식시장을 떠나는 분들도 과연 많이 있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저 예전에 아침 방송에서 봤던 것 중에 한때는 뭐 수십억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던 투자자인데 증권사 앞에서 포장마차 하시는 분의 그 이야기가 나왔던 게 기억이 나요. 지금 그러면서 주식은 다신 안 한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호떡을 구시던 하여튼 현재 시점 모르겠어요. 사람이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얼마나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시점에서는 많이 먹는 것보다는 좀 지키는 그런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작년에 투자대회에서 1등 하신 분도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평범한 민생들은 그거는 진짜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내는 건 투기거든요. 저도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라서 말을 잘 못 하는데 그냥 아플러들을 디펜스하기 위해서 제가 그랬던 거고 앞으로는 아마 참여를 안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뭐 근데 어쨌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신 분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계속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우리 소손님도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거는 본인이 이런 목적으로 했지만 안 맞는다. 이거는 계속 돈을 벌 수 없다. 이런 식의 거잖아요. 이런 것들 사실 우리가 꼭 이렇게 맛을 봐야 하는 건 아니죠. 맛을 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야 우리 리스크를 줄이는 거니까 위험도도 하여튼 올 한해 많은 우리 시장에 참여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잘 지키는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신 소소하게 크게 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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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